아 그리고 아 맞다 서펜스 이거 먼저 좀 돌게 어 맞다 이거 해야 됐다 10레벨 그냥 무난하게 돌겠죠 그죠 억 vomiting 평소에 들어가겠다 와 근데 왜 번사가 없으니깐 이 오징어 잡기 좀 힘드네 제발 혼돈 내고 좀 나와라 제발 혼돈 내고 떴네 전설 접도션 이런 망할 경매장 루비 팔고 대기시간 있나요 아직 있죠 팔 태운 거 또 나왔네 카스토르를 많이 써요 왜 하필이면 또 화평이야 미치겠네 그리고 루비 수령 대기시간은 아직도 12시간이에요 전설 카드여서 좀 제발 무난하게 깼으면 좋겠다 전설 카드는 운 나쁘면 못 깹니다 이거 대미지가 불안불안하다 대미지가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무난하게 깨끗한 카스토르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이힣 똑같은 카스토르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안 돼 진짜 잘 안 돼 어? 이상한데? 아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아..진짜..진짜..진짜..아니야 제발..제발 보호막만 깨! 나이스! 아니..왜..왜..왜..왜.. 나 데미지 왜이렇게 약해? 아..야..진짜..왜 흥구가 다 마음에 안드냐.. 접두 두개 좀 붙어라 제발.. 나 왜..못잡을 뻔했지? 이상하네.. 아..잠깐만..즉부 4회인데? 즉부 4회에다가..베스패런데? 어? 안전빵으로 7레벨 갈까? 어.. 6레벨? 어? 아..6레벨 가자..어.. 그래도 베스페르는 먹어야지..그치? 이분 왜이렇게 쫄보인가요? 저쫄보 맞습니다..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!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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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. 그치 어차피 나온다고.. 아, 근데 7티가 나왔네? 진짜 어이가 없네, 진짜